책임져요 내가 뭘 책임져?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아무 짓도 안 해요? 처음부터 나랑 같이 다니기 싫어했잖아요 그럼 그쪽은 나랑 나가고 싶었는데?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? 그럼 이 다음엔 정말 우리 둘이 손잡고 다니자고요? 손잡으란 얘기는 안 했어 할 수 없잖아 안 그러면 할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셔서 시금 전폐해서 돌아가신 거 보고 싶으면 또 각자 다니든지 시... 시금 뭐요? 시금 전폐 물 한 모금 안 삼키고 생자루 굶으신다고 정말요? 그럼 내가 농담해? 혹시나 할머니 잘못되시면 그때는 그쪽이 책임질래? 아 그쪽이 책임만 진다면야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아 잠깐 좋아요 여준 씨가 그렇게 원하니까 같이 나가자고요 아무리 우리말이 서툴러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원하는 거거든? 우리말 아니거든요? 한국말이지? 미치겠네 어허이 이 녀석은 뭐 또 이게 또 안 들어오는 거 응? 그래도 외박을 안 하지 않아 기다려 봐 괜히 보냈어 네? 아 누구야? 상은요? 어... 아이고 아버님도 참 아 또 택선면요 걱정이세요? 그 알망구도 알망구지만 이거 뭐 집안이 썰렁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사람 사는 데는 무엇보다도 북적북적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미국에도 혼자 보냈는데요 뭐 아 미국야 돼 공부를 시키려보는 거지 무슨 시집 보낸 건가 딸을 낳으면 그래서 서운한가 봐요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뭐 아들이 뭐 이렇게 옆에 딱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무슨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을 얘기하고 그래 아들이고 딸이고 일단 결혼시켰다 하면은 한 살림 차려가지고 바로 나가버려요 아 그래요? 서운하다고 하시곤 아버님이십니다 아 썰렁하다고 하는데 전 뭐 서운도 하고 썰렁도 합니다 뭐 아니요 너 지금 몇 시야 인마? 딱 적당한 시간이요 저 저 저 저 아 저 그나마 저 천방 규칙이라도 없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나? 하하 참 아 그러게요 아이가 참 그나저나 상은이는 가서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그러게요 누나 괜찮은 거야? 네 눈에 괜찮아 보이니? 하하 혹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온 거래?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?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? 한 가지 분명한 건 나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닐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누나가 아니면 왜 여기까지 왔겠어? 글쎄 와이프가 우리 집 떡이 정말 먹고 싶었나 보지 엄마 나 자기 싫어 그래도 자야 해 안 자면 못생겨진단 말이야 왜? 이건 왜 없어? 밤엔 자는 거야 무조건 어? 어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왜? 왜? 자 누워 빨리 자자 너랑은 아무래도 안되겠다 집에서 반대해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우리 집안의 아가씨는 안돼 얼마면 마음 정리가 되겠나 저기 형 아까 아무 말도 하지마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기 근데 형 아무 말도 하지 말랬지? 그 아이 말이야 몇 살일까? 벌써 일어났어? 눅나봐 잠이 안 오네 아 너는 다 늙은 네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? 아이고 참 다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나라고 맨날 청춘이야 그러니까 너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엄마 거기까지 진주도 벅차다니까 여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걱정이야 이제 머리 좀 보여주고 가고 싶지 그래 bety 아 pussy